짝짓기 짝짓기에서 남자는 양을 많이 추구하고 여자는 질을 많이 추구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 진화심리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합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에게 아내가 많을수록 섹스 파트너가 많을수록 더 많은 유전적 자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여자가 수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한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자식의 수가 획기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차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양을 더 많이 추구하도록 진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가 오늘 열등한 여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시켰다 해도 내일 우월한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오늘 열등한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하면 다시 임신할 수 있을 때까지 3,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을 무시했다가 치를 수 있는 기회비용이 남녀에게 이렇게 다르다는 점은 여자가 남자보다 질을 더 많이 추구하도록 진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사회에서 남자가 올해에 열등한 여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남자가 매우 우월하다면 내년에 우월한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가 열등한 남자와 결혼했다면 우월한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 남자가 충분히 우월하지 않다면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애가 있을 때 이혼하면 여자가 대체로 훨씬 큰 손해를 봅니다. 원시사회에서 애가 아주 어리다면 엄마가 키웠을 겁니다. 애 딸린 여자는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재혼을 해도 애가 계부스라에서 자라야 하는데 계부는 친부에 비해 자식을 훨씬 덜 사랑합니다. 애가 계부에게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면 여자의 전남편도 번식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이혼으로 막대한 번식 이득을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애를 자궁 안과 밖에서 키우는 부담을 여자, 여자의 친족, 여자의 미래 남편이 짊어져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결혼 상대를 더 까다롭게 고르도록, 즉 질을 많이 추구하도록 진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을 추구하는 것이 여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연선택은 결국 양의 경쟁입니다. 좋은 유전자로 만들어진 우월한 자식이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더 많은 손자들, 더 많은 증손자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을 추구하는 방식이 남자와는 다를 겁니다. 남자가 많은 여자들과 결혼이나 섹스를 함으로써 양을 추구할 수 있다면 여자는 임신 공백을 줄임으로써 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남자의 인기가 바닥 수준이라면 결혼이나 섹스를 해주는 여자가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들 전체가 그 남자에게 파업을 선사하는 셈입니다. 이럴 때는 남자가 당분간은 짝짓기를 포기하고 능력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 길을 쓰는 것이 좋은 번식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여자가 우월한 유부남의 네 번째 아내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비가 50대 50에 가깝다면 결혼 못한 남자들이 결혼 못한 여자들보다 훨씬 많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인기가 없는 여자라도 결혼을 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며 섹스를 하기는 더더욱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자가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을 낳지 않는다면 여자 스스로 파업을 하는 셈입니다. 남자가 주로 원하는 것이 예쁘고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짝짓기를 등한시하고 능력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 길을 쓰는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자의 인기가 남자보다 급격하게 떨어지며 폐경 이후에는 아예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여자들이 연애 공백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덕분에 이 영상의 핵심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임신 공백 또는 결혼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애를 상당히 많이 쓰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자의 성향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여자의 연애 공백이 남자보다 적은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환승이별을 많이 하고 어장관리도 많이 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남자들이 여자에게 들이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의 연애 공백이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애완동물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임신 공백을 되도록 줄이기 위해 결혼한 상태가 아닐 때 여자가 남자보다 옆구리가 더 시리도록 진화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일부 일처제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유부남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것과 같은 전략을 여자가 결혼 시장에서도 연애 시장에서도 쓰기 힘듭니다. 반면 모태솔로 제조기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일부 다처제가 무너지면서 남자들이 옛날보다 짝짓기 시장에서 덜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연애에서 배제되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여자들은 이전보다 늘어나고 남자들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 애완동물로 외로움을 달래는 여자들이 많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자가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기 때문에